오늘의 영상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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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우아 그 베란다 공간을 아빠가 포장마차로 만들거야 너희들이 어려서 엄마 아빠가 나가기도 힘들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가니까 지금 이 남아있는 베란다 공간을 한번 멋진 홈포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우야 정우가 이렇게 하면 포장마차로 변신이 될거야 힘들어 정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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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